동북대학교 불교학부 소속 이 빨리어는 주로 이제 우리 초기 불교와 관련된 언어로서 스리랑카에서 이제 불교가 중세불교로 발전할 때 어떤 제식의 언어라든지 경전의 언어라든지 논서의 언어로 이제 사용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용된 빨리어가 지금 현재 가장 폭넓게 경전의 언어와 제식의 언어로 사용되고 있는 곳이 동남아시아입니다. 그래서 제가 영국에서 이제 공부할 때부터 태국이라든지 스리랑카라든지 캄보디아라든지 라오스 같은 곳에 제가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떤 이 동남아시아 불교와 우리 그 빨리어 빨리 경전과의 관계에 대해서 오랫동안 제가 이제 연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박사학위를 받고 난 다음에는 제가 동남아시아에 가서 어떤 이런 동남아시아의 불교 문화라는 것이 우리나라에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구나. 그리고 이 동남아시아의 불교 문화가 제가 보기에는 아주 중요한 것 같은데 한국에서는 조금 저평가되어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한국에 와서 운 좋게 이렇게 동국대학교에 들어오고 동국대학교에 들어와서 제가 한 일 중에 제가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게 원래 이제 저희 동국대학교에는 동남아시아 불교에 대한 강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국대학교에서 기존에 이제 저희 학교 커리큘럼은 주로 이제 이 한문 중심으로 하는 동아시아 불교와 이제 한국 불교 중심으로 되어 있다 보니 전 세계에서 한 2억 이상이 되는 인구를 가지고 있는 동남아시아 불교는 아예 이제 커리큘럼에도 이제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는 제가 이제 2011년부터 12년까지 태국 방콕에 있는 출라론콘 대학에서 제가 연구년을 하면서 이 동남아시아 불교를 좀 더 폭넓게 1년간 이제 경험한 다음에 저희 동국대학교에 동남아시아와 불교 문화라는 강의를 만들었고 이게 아주 그 학교에서는 지금 현재 인기 강자가 되어 있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 말씀드리는 것도 주로 제가 이렇게 학교에서 하는 강의를 바탕으로 조금 요약해서 말씀드리는 그런 순서로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동남아시아 불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동남아시아가 어떤 역할을 한 곳인가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해양 실크로드라는 말을 씁니다. 해양 실크로드라는 말은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실크로드 하면 육상 실크로드로 해가지고 중국 서안에서 도낭을 거쳐서 천산산맥을 넘어서 이제 인도 북서부까지 갔다가 초원을 통해 가지고 유럽까지 가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동일한 시기에 아주 많은 배들이 지중해로부터 인도를 거쳐서 동남아시아를 거쳐서 중국까지 왔다 갔다 했습니다. 저희들이 육상 실크로드는 길에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 여기 사람들이 다녔다라는 걸 알 수 있지만 해양 실크로드는 배가 다니던 바다길밖에 없으니 저희들에게 남아있는 정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조금 학문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조금 정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추정이 너무 많다 해서 많이들 다루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해양 실크로드가 없다면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들이 참 많고 특히 이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 해양 실크로드에 참여하면서 사실상 인도와 중국 사이에서 중계무역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이 해양 실크로드가 인도로부터 불교가 동남아시아로 해서 중국으로 한반도로 넘어오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고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것 중에 인도가 육상 실크로든 해양 실크로든 실크로드를 통해서 동아시아의 중국과 한국에 수출한 최고의 상품이 불교다라고 제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상 바로 이 무역 루트를 통해서 도달한 불교가 우리 중국인가 한국인가 일본인의 삶과 생활 방식을 완벽하게 이렇게 바꿔놨기 때문에 최고의 상품이 불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따라서 저희들이 동남아시아 불교를 이해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이 해양 실크로드입니다. 해양 실크로드는 고대 동아시아와 지중해를 연결하는 어떤 이런 무역 루트로서 홍해, 인도, 인도 동남아시아, 동남아시아, 동아시아 이렇게 세 가지 권역으로 대충 우리가 나눌 수 있는데 이러한 무역에 참여했다는 것은 이 거대한 해양 실크로드 무역 시스템에 참여했다는 것으로 배 한 대가 지중해에서 동아시아, 한국, 중국, 일부까지 왔다는 게 아니라 좁은 루트로 왔다 갔다 하는 배들이 이렇게 전체가 시스템이 돼가지고 연결되어 있고 하나의 상품 또는 하나의 상인이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는 갈 수 있지만 하나의 배를 타고 갔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각각 권역별로 서로 다른 사람들이 서로 다른 배를 타고 각각 상이한 항로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무역에 참여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양 실크로드 시스템이라고 하고 이거를 통해가지고 금화, 실크, 향신료, 도자기 등의 무역품 다양한 것들을 상인들을 통해서 한쪽 끝에서 다른 쪽까지 실어놨는데 지중해 지역은 주로 금화라든지 올리브오일, 와인, 인도는 향신료와 면직물 워낙 그 인도의 향신료가 인기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인도와 지중해 사이에 해양 실크로트를 저희들이 스파이시 루트 항신료 무역 루트라고 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인도의 향신료 저희들이 보통 후추를 페퍼라 하는데 페퍼가 남인도 말로 풀이라는 뜻입니다. 남인도에 있는 풀에 있는 씨앗을 바싹 말려가지고 갈아서 고기에다 뿌리니까 고기에서 나는 이상한 냄새가 다 사라진 게 후추인데 엄청나게 인도에서 지중해 지역으로 수출됐습니다. 동남아시아는 주로 기금속, 약초, 열대 동물들 중국은 비단, 도자기 이런 걸 가지고 무역에 참석했는데 초창기에는 주로 해안선 무역 시대라고 해서 주로 이렇게 강을 통해가지고 아니면 해안선을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어떤 이런 형태로 무역이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중해 이집트에서 우리나라까지 온다 하면 나일강을 따라서 이제 수단 쪽으로 내려왔다가 육로를 통해서 이디오피아까지 와가지고 거기서 배를 타고 아라비아 반도를 해안선을 따라서 이렇게 쭉 갔다가 그다음에 파키스탄과 인도 북쪽을 통해서 쭉 내려와서 스리랑카를 지나 다시 동인도 쪽으로 쭉 방글라데시까지 올라온 다음에 미얀마까지 내려오고 말레이반도를 삥 돌아서 동남아시아를 돌아가지고 중국 해안선을 따라 오면 되니까 이게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집트 나일강을 왔다 갔다 하는 상인들은 고기는 왔다 갔다 할 거고 어떤 수단에서 이디오피아를 왔다 갔다 하는 상인들은 거기만 왔다 갔다 할 거고 그다음에 우리 홍해 입구에서 아라비아 반도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거기만 왔다 갔다 하는 그래서 이런 식의 해양 실크로드 시스템이 기본 전 한 2, 300년부터 이미 형성되어가지고 어떤 물자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었을 때 동남아시아가 했던 역할이 있고 그다음에 기원 전후 한 1세기, 2세기 정도가 되면 뭐를 발견하는가 하면 몬순 계절풍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제 몬순 계절풍이라는 게 뭔가 하면 인도양에 주로 부는 바람인데 계절에 따라서 바람의 방향이 바뀌는 겁니다. 지금 제가 여기 표시했는데 겨울철이 되면 인도에서 아라비아 반도 쪽으로 바람이 불고 여름 척이 되면 아라비아 반도에서 인도 쪽으로 바람이 불고 배가 조금 크다면 그리고 배를 타신 분이 자신이 있다면 돛을 이용해가지고 순식간에 이렇게 인도까지 갈 수 있어요. 보통 한 3, 4주 만에 간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 빠르면 2주 만에도 간다 그러는데 이 이야기가 그리스 사람들이 쓴 어떤 해상, 항해술에 대한 이야기 속에 들어있고 어떻게 하면 홍해에서 인도까지 가는가가 아주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걸 몬순 계절풍이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계절에 따라 바람의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그래서 우리들이 무역풍이라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바로 이 계절풍을 통해서 우리 아프리카의 이디오피아 지역 또는 예멘이 있는 이 아라비아 반도의 끝쪽 부분이 인도와 연결이 되는데 양쪽이 이제 무역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겨울에는 인도에서 예멘이나 아프리카 쪽으로 오고 여름에는 예멘이나 아프리카에서 인도로 가니까 양쪽의 상인들이 서로 왔다 갔다 하면 이제 무역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집니다. 동일하게 우리 그 벵골만 그러니까 인도와 동남아시아 사이에도 바람이 부는데 11월, 12월, 1월에는 북동 쪽에서 남서 쪽으로 바람이 불고 그다음에 보통 한 4월, 5월, 6월에는 남동 쪽에서 북서 쪽으로 바람이 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명한 법현수님이 11월 달에 배를 타고 2주 만에 쓰리랑카까지 옵니다. 배를 타신 데는 이제 겐지저강 하구인데 법현수님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걸어서 2년 걸리는 거리를 배로 2주 만에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사실상 기원 후 한 2세기, 3세기의 계절풍의 발견은 사실상 엄청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적도 해류라는 게 있어가지고 바람이 안 불어도 쓰리랑카 남단에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까지는 배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보통 적도 해류라는데 이건 한 3달 정도 걸리는데 따라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또 쓰리랑카에서 인도네시아까지 갈 수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보통 중국 역사소에 자방이라고 하는 자방이란 보통 자바섬도 되고 아니면 우리 수마트라섬의 팔렌방 이쪽 지역도 되는데 자방에서 중국 남쪽에 해상무역이 있구나 광주입니다. 홍콩 옆에 있는. 그렇죠? 그것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것도 우리 법현스님 기록. 그러니까 기원 후 한 390년, 400년 사이의 기록인데 보면 바람이 좋을 때 50일 만에 올라간다. 인도네시아에서 광주까지 50일 만에 올라간다니까 이 몬순 계절풍이 이렇게 본격적으로 불기 시작하니까 엄청나게 획기적인 어떤 이 무역에 있어서 변화가 일어나고 어떤 이렇게 무역로가 활성화되니까 인도의 문화가 동남아시아로 전해지고 중국의 문화가 동남아시아로 전해지고 이런 일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동남아시아는 전 세계에서 가장 인종적으로 아주 다양한 곳인데 보통 저희들이 원주민을 몬크메르 계획을 합니다. 몬은 주로 미얀마 남부지역, 오늘날의 태국 남부지역, 그리고 캄보디아에 걸쳐서 살았던 동남아시아의 원주민이라고 할 수 있고. 이분들이 그렇게 크게 차이는 나지 않지만 주로 캄보디아 쪽에 살았던 분들이 앙코르 왓을 만들고 대제국을 만드는데 이분들을 저희들이 크메르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주로 이쪽 지역에 퍼져 있고. 그래서 이 몬크메르 계획에는 언어가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저희들이 말레이 폴리네시안계라고 그러는데 보통 이 말레이족 폴리네시아족은 주로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에 있고 이분들이 지금 현재는 주로 동남아시아의 무슬림들, 이슬람 인구를 형성하고 있는 게 주로 이분들이고 주로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인데 이분들은 또 언어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주로 말레이계 언어를 쓰고. 그 다음에 지금 제가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를 이야기했는데 지금 현재는 소수민족이 되어 가지고 아주 작아졌지만 한때 이 말레이 폴리네시안계가 오늘날에 베트남 중남부 지방 우리 한국 사람들 많이 가는 다낭 이제 다낭 후에까지가 전부 다 이 말레이 폴리네시안계가 한때 이렇게 장악. 지금은 이제 다들 남쪽으로 밀려났지만 한때 그렇게 퍼져 있었고. 그 다음에 티벳 범한계가 주로 우리 미얀마 북부지역에 있는 오늘날의 범하에 주류되는 사람들이 이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동남아시아는 여러분들이 가만히 보시면 인종적으로도 다양하고 언어적으로도 다양하기 때문에 이 사회를 하나로 묶는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니다 보니 이 사회를 하나로 묶기 위해서는 구심점이 필요한데 제가 보기에 동남아시아의 민족 국가가 형성될 때 이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언어를 가진 사람들 여기에 이제 중국에서부터 타이족들이 내려옵니다. 그렇죠. 어떤 이런 사람들이 섞였을 때 이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요소가 사실 뭐가 되는가 하면 종교가 되고 바로 그 종교가 힌두교 또는 이제 불교가 됩니다. 그래서 저기 이 큰 지도에 보시면 어떤 이 동남아시아라는 이 거대한 지역에서 주로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가 있는 이 해안 쪽에 있는 열도 지역은 말레이 폴리네시안계 그다음에 이 동남아시아 반도의 남부 지역은 주로 몬카메르계 그리고 위쪽으로 올라가서 중국 윤란과 인도와 닿아 있는 미얀마 지역이 티벳 범안계의 사람들이 이제 주로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점차적으로 이 서로 간에 어떤 이런 접촉이 늘어나면서 이제 민족 국가들이 형성되기 시작하는데 동남아시아 최초의 인디아나이지드 스테이트 그러니까 인도화된 국가를 저희들이 보통 푸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푸난은 한자로 부남 이래 됐는데 저희들이 체크해 보면 기원 후 한 200년경에 베트남 남부 지역에 이미 그 틀을 잡고 주변 지역을 정복하면서 이 말레이시아 반도의 끝에 있는 저희들이 보통 입스무스 크라라고 하는데 이곳에 교두보를 확보해 가지고 인도와 중국 사이에서 이 해상 무역을 관장하면서 동남아시아의 무역의 강자로 인도와 중국을 연결하는 중계무역 국가로 발돋움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베트남의 남부지역 우리 쭉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쫙 튀어나와 있는데 이쪽 지역에 가면 옥에오라고 있습니다. 옥에오. 조금 더 올라가면 앙코르 보레이라고 있는데 바로 이 옥에오와 앙코르 보레이 사이가 푸난의 가장 중요한 영역인데 그런데 이제 인도와 중국을 연결하려면 지금 이 지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때는 해안선 무역과 몬순 계절풍 무역이 혼재되던 시기인데 해안선을 따라가려면 지도 보시면 말레이시아 반도를 쭉 돌아서 싱가포르까지 내려간 다음에 위로 올라가야 벵골망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 이렇게 가려면 이게 상당히 빙글빙글 돌아가야 되고 그다음에 이쪽 지역에 해적들이 많습니다. 상당히 위험한 항해이기 때문에 이렇게 안 돌아가려면 어쩌면 되는가 하면 말레이시아 반도가 가장 얇아지는 지역 좁아지는 지역을 점령해서 바로 이 좁아지는 지역을 자신들의 항구로 사용하면 배를 타고 메콩강 끝에서 말레이시아 반도까지 가서 그 좁아지는 지역은 육로로 넘어가서 다시 배를 타고 인도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무역항로를 개척해서 인도와 중국을 연결시킨 국가가 바로 이 푸난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동남아시아의 메콩강 하구 지역을 푸난이라고 하고 말레이시아 반도가 좁아지는 지역을 저희들이 둔순이라고 하는데 이걸 저희들이 반도가 좁아진다고 해서 입스무스 끄라라고 합니다. 입스무스 끄라라고 하는데 재미있는 게 양서제이전이라는 중국 사람들이 쓴 사슬을 보면 푸난 사람들이 바다를 건너가서 말레이반도에 둔순을 속주로 그느리고 있었는데 이 둔순은 오늘날에 까우삼케오, 나콘시탄마랏 같은 이 반도가 좁아지는 지역인데 이쪽에 간단하게 육로를 넘어가면 벵골만으로 나갈 수 있어서 우리 동남아시아 반도와 인도가 연결되는 역할을 했는데 양서제이전에 보면 워낙 동쪽에서 오는 사람과 서쪽에서 오는 사람들이 이 말레이반도에서 만났기 때문에 매일만 여인이 되는 사람들이 시장을 열었고 그 시장에 가면 팔고 있는 상품 중에 안 파는 게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푸난이 인디어나이저 스테이트라는 걸 알 수 있는 거는 이분들이 이제 배를 타고 다니는데 이분들이 이 배를 타고 다니는 게 보통 길이가 27에서 30m 정도 되고 폭이 한 2.5m 되는 배를 만들어서 타고 다녔다고 이제 그 기록에 나와 있고 이걸 한두 대가 다니는 게 아니라 거대한 함대와 같이 만들어서 우리 남중국계 전체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인도 문화가 동남아시를 넘어오는 중요한 수단은 전부 다 이제 배를 통한 해상항로였고 그리고 이 푸난의 건국신화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가운디냐라는 브라만이 배를 타고 메콩강 하우까지 와가지고 제가 현지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그 전설에는 뱀의 용왕의 딸입니다. 제 뱀의 딸과 이제 결혼해가지고 이 용왕이 결혼 선물로 또 그 지역에 있는 물을 다 없애줘가지고 이제 국가를 만들 수 있었다 하는 뭐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푸난을 건설했다는 이야기인데 따라서 이 푸난은 중국의 삼국시대 때 이 동남아시아 지역에 백건을 장악했던 그런 국가가 됩니다. 근데 이제 중국이 삼국시대 때가 흥미로운 게 이제 한나라 때 이 서역으로 실크로드가 만들어져서 이제 북서쪽과 교류를 했는데 이 삼국시대가 되니까 우리 삼국시대 위, 촉, 오, 삼국으로 갈라졌을 때 위나라가 북쪽으로 해서 그 실크로드로 가는 길을 다 장악하다 보니 장악하다 보니 중국 남쪽에 있는 오나라는 실크로드를 통한 사지품을 육로로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오나라에서 사신을 두 명 파견합니다. 강태와 주웅이라는 두 사람을 동남아시아에 파견하는데 이분들이 도착했던 국가가 푸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국 사서에 보면 푸난에 대한 기록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 사신들이 제일 감탄했던 것이 이 동남아시아 사람들이 타고 다닌 배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배였는지 저희들이 지금 추정하기로는 인도네시아 우리 자바섬 중앙에 있는 욕 자카르타 바로에 있는 보로부두루에 있는 벽화를 통해서 저희들이 알 수 있는데 이 보로부두루 회랑 1층에 가면 이렇게 부조들이 많이 있고 배를 타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장면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배를 통해서 양쪽 지역이 만났을 때 서로 문화가 교류하고 상품이 교류하고 바로 이렇게 사람들이 배를 타고 왔을 때 종교가 넘어가고 언어가 넘어가고 문화가 넘어 그래서 제가 항상 중국의 1대 1로가 왜 잘 안 되었느냐 했을 때 요즘은 옛날같이 이렇게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문화를 교류할 시간이 없이 배들이 빠르게 움직이면서 상품만 왔다 갔다 하다 보니 어떤 경제적인 예속하라든지 이제 그런 것만 있었는데 옛날에는 그게 아니라 바로 이 무효구트를 통해서 실크루도를 통해서 양쪽 지역이 이렇게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아주 성공적인 게 되었고 지금 여기 보시면 배가 엄청 큰데 법현스님의 기록에 의하면 큰 배는 한 400명 정도가 탔다고 그러고요 작은 배가 한 200명 탔다니까 엄청나게 큰 규모의 이런 배들이 기원 전 한 200년 기원 후 한 200년, 300년, 400년에 동남아시아 사람들에 의해서 이 엄청난 동남아시아의 이 해상항도에 왔다 갔다 했었다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푸난이 최초로 이 동남아시아에 인디어나이즈드된 스테이트를 만들었는데 그래서 기록에 보면 푸난의 왕들의 이름에 바르만이라는 말이 붙어있는데 바르만은 이제 산스크리토로 프로텍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로 크샤트리아 계층들이 자신들의 이름에 바르만을 많이 쓰고 자야 바르만, 루드라 바르만, 뭐 이렇게 수르야 바르만 이런 이름들이 나오면 이 국가들은 전부 다 인디어나이즈드된 스테이트이며 주로 이런 국가에는 브라만들이 주로 이제 와가지고 국가 경영에 어떤 이런 도움을 줍니다 근데 푸난이 비록 인도와 중국 사이에서 중계무역을 하면서 초창기에 인도로 건너간 많은 역경성들의 중계지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알고 있는 분들 중에 해탈도론을 번역한 쌍가팔라라든지 아니면 아비달마 구사 성론을 번역한 빠라마르타 진제스님 같은 분들이 푸난을 통해가지고 중국까지 왔다라는 기록이 남아있는데 우리 그것만 봐도 푸난이 비록 힌두교가 중심이 된 마에스와라 그러니까 시와신을 믿는 어떤 그런 국가였지만 종교적으로는 아주 관용적이었고 푸난을 통해서 이제 넘어오는 사람들이 어떻게 왔는가를 가만히 보면 쌍가팔라는 스리랑카 아누라다 푸라에서 저작된 거로 보이는 해탈도론을 중국까지 가지고 와서 번역했으니까 그 당시에 이 스리랑카가 푸난을 통해서 중국까지 연결됐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 구사성론을 번역한 파라마르타 진제는 인도 중북부의 우제인 사람입니다 그렇죠 우제인이 인도 동부를 통해서 해상항로를 통해서 푸난을 통해서 중국과 연결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푸난의 역할 푸난이 최초에 인디아나이저된 어떤 국가로서 중국과 인도 사이에서 했던 역할에 대해서 저희들이 알 수 있고 푸난을 기점으로 아주 많은 국가들이 동남아시아에 생기면서 불교 국가도 생기고 하면서 이 지역에 아주 중요한 무역의 거점이 되면서 불교가 동아시아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어떤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푸난을 제가 힌두국 국가라고 했는데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게 위슈누상입니다 위슈누 우리 힌두교에는 삼신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 브라마, 위슈누, 시와 이러는데 브라마신은 창조신이고 위슈누신은 이 세계를 유지시키는 신이며 시와는 이 세계를 파괴시키는 신인데 여기는 이제 캄보디아와 접경에 있는 프라진브리에 있는 박물관에 있는 아주 그 유서 깊은 이 비슈누신의 신상입니다 어떤 이런 신상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아, 이 시기에 이 푸난이라든지 동남아시아 남쪽의 힌두교가 광범하게 퍼졌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메콩강 하구에 이제 최초의 인도화된 국가가 푸난이라고 한다면 동일하게 크메르몬계 사람들이 이제 이 메콩강 쪽에도 살았지만 이 오늘날에 태국 방콕 아유타야가 있는 차옥프라야강 유역에도 이제 살았는데 주로 이제 여기 살았던 사람들의 주류가 이제 몬족이라고 합니다 몬이라고 그러고 바로 이 몬이라는 사람들 크메르몬족하고 그래 안 다릅니다 언어도 비슷하고 그런데 이 몬이 이 차옥프라야강에 살면서 건설한 국가를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드와라와띠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드와라와띠가 저희들에게 처음 알려진 것은 산스크리트 드와라와띠로 알려진 게 아니라 중국 역사서 특히 이제 현장스님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제가 슬리크세트라의 동쪽에 토로뽀띠가 있고 그 동쪽에는 이사나프라가 있다 뭐 이렇게 되는데 슬리크세트라는 오늘날의 미얀마의 프롬지역이고 드와라와띠가 중국 한자 음사어로 토로뽀띠 이사나프라가 보통 야소다라프라라고 해가지고 여기가 이제 우리 앙코르밭이 있는 시엠네베의 옛날 이름입니다 그래서 미얀마와 캄보디아 사이에 토로뽀띠가 있고 토로뽀띠가 이제 저희들이 보니까 이 범어로 드와라와띠가 되는데 드와라 하면 문이라는 뜻이고 와띠는 그 주지니까 문이 있는 그 주지가 됩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성을 쌓고 성의 문을 만든 다음에 성문 안에 사는 겁니다 이 외적이 침입했을 때 성 안으로 이제 다 도망가면 되니까 그렇지 그래서 어떤 이런 식의 이 거주지 보통 요즘 우리가 이걸 무왕이라고 하는데 우리 동남아시아에 가면 이 강이 있으면 강 옆에 이렇게 해자를 만들어가지고 이 강과 성벽을 이렇게 방어막으로 해서 문을 만들어 가지고 있는 형태로 저희들이 무왕이라고 하는데 무왕이 많이 발전됩니다 그렇지 그래서 이런 식의 거주지에서 주로 살았던 사람들이 중국의 국가로서 이렇게 받아들여졌을 때가 주로 중국의 당나라 때입니다 그래서 당나라의 시대에 보통 한 600년에서 한 750년까지 중국 사서에 토로뽀띠라는 이름이 제법 많이 등장하는데 그래서 이 처음에는 저희들이 토로뽀띠라는 명칭밖에 몰랐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도대체 여기가 어딘가 태국 지역인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 토로뽀띠라는 게 국가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의문스러운데 이제 1900년대 초부터 시작해가지고 태국이 고고학적인 발굴도 많이 하고 어떤 태국 지역이나 이 태국 남부지역에 이제 검성분도 나타나면서 점차적으로 오늘만에 저희들이 보통 이게 타이만이라고 그러는데 차우프라야강과 매크롱강이 내려와가지고 이 그 동남아시아 밑에 있는 내해와 만나는 바로 저 지역이 드바라와띠라는 걸 이제 저희들이 대충 알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1900년대 중반 정도가 됐을 때 나콤파톰이라고 방콕 서쪽에 있는 도시에서 동전이 발견되는데 여기 보시면 한쪽은 이제 소 두 마리입니다 그렇지? 아마 제가 보기에는 엄마소 새끼소 정도 되는 소 두 마리인데 그 동전을 뒤로 이렇게 넘기면 금성문이 있는데 보통 우리 요거를 팔라와문자라고 그런다 팔라와문자 인도 남부지역에서 주로 쓰던 문자인데 동남아시아에는 이 팔라와문자가 광범위하게 이렇게 퍼져가지고 태국 미얀마 남부 그 다음에 캄보디아 베트남까지 이 팔라와문자가 초창기에 많이 쓰여 있는데 이 팔라와문자로 여기 이렇게 인스크립션이 있는데 인스크립션의 내용은 쓰리 드와라와띠 이슈와라 뿐이야 이렇게 됩니다 쓰리하면 성스러운 위대한 이래 되고 드와라와띠는 이제 국가의 이름이겠지 이슈와라는 우리 자제신입니다 우리 관세음보살 관자제보살 할 때 아발로키 떼슈와라 할 때 떼슈와라가 이슈와라지 이슈와라하고 똑같습니다 그죠 근데 이 남인도와 동남아시아에서 이슈와라는 고대에서부터 왕의 타이틀로 많이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슈와라는 왕이고 뿐이야는 저희들이 절에 가서 이렇게 뭡니까 보시를 많이 하면 그 공덕이 쌓여가지고 이 다음에 저희들이 복을 받게 되는데 바로 그걸 뿐이야 라고 합니다 공덕 그죠 그래서 위대한 드와라와띠 왕의 공덕을 위해서 만든 동전이라고 명확하게 이게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이 동전이 뭐가 됩니까 이 동전을 통해서 저희들이 아 이게 드와라와띠이라는 게 그냥 이 이름으로만 알았는데 동전까지 이렇게 만들어 온 거 보면 뭔가 국가적인 형태를 갖추고 있었구나 라는 걸 이제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조금 더 이제 1960년대 70년대 조사를 해보니까 도자기 안에 방금 제가 보여드린 이 동전이 한가닥 들어있는 어떤 이제 토기들이 절터라든지 건물터에서 어쩌다 하나씩 막 이렇게 발견됩니다 따라서 이 동전은 저희들이 보기에는 시장에서 유통된 동전이라기보다는 어떤 종교적인 의식으로서 절에 보시를 했던 데 대한 이제 토큰과 같은 형식으로 받아들여져서 이제 땅에 묻었던 것이 아닌가 그래도 이 정도라도 할 수 있으면 일정 정도의 국가가 있어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아라바띠가 국가인지 아닌지에 대한 의문은 많았는데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지도에서 방콕의 서쪽에 가면 나콘파톰이라고 있습니다 이 나콘은 범어나 빨려로 나가라는 뜻이고 나가라는 도시라는 뜻인데 파톰하면 처음이란 뜻입니다 나콘파톰 태국 사람들이 생각할 때 태국 최초의 도시가 이제 나콘파톰인데 이 나콘파톰에 있는 나왓 프라낭 이라는 이제 사원이 있는데 지금 가면 조그만한 절입니다 언덕 위에 이래 있는데 아마도 이제 드와라왓띠 시대 때는 여기가 왕실 사원으로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제 언덕인 줄 알았는데 언덕 밑쪽을 좀 파 들어가니까 이게 전부 다 벽돌입니다 벽돌이라는 건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언덕이 지금은 보니까 그냥 이렇게 나무 언덕인데 사실은 뭐였습니까 이 드와라왓띠 시대 때 불탑이었던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고고학적 조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얼마 전에 태국에 방콕에 있는 국립박물관에서 작년에 전시를 했습니다 바로 그 제가 방금 보여드린 그 이 불탑 유적의 하단부에서 거대한 석판이 발견됐습니다 석판이 발견됐는데 이 석판에 아까 동전하고 똑같은 팔라와 문자로 제법 길게 이 금성분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아래쪽에 드와라왓띠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드와라왓띠라는 이름이 있는 데를 저희들이 조금 보면 아마도 이 드와라왓띠 왕이 자신의 공정을 찬탄하는 부분이 들어있는 것 같은데 대충 제가 번역을 해보면 이 강력하고 번역하는 드와라왓띠는 마치 바이스나비 유어신처럼 이 동남아시아 전역에 잘 알려졌다 라는 내용이 여기 들어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이 금성분을 바탕으로 판단해보면 드와라왓띠는 뭡니까 사실상의 국가였고 사실상의 아주 강력한 동남아시아 남부지역에서 크메르에 필적하는 제법 큰 세력을 가졌던 국가였다는 게 저희들에게 알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드와라왓띠를 가만히 생각해보면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남방불교하고는 좀 다른 형태의 불교가 태국 남부지역에 있었던 건데 지금 제가 보여드린 사진에서 좌측에 있는 것은 주로 굽타양식의 불상입니다 그러니까 인도 중부지역에 사르나트라든지 바라나시라든지 마투라 지역에서 나타나는 불상인데 이 불상이 이 드와라왓띠 지역으로 오게 되면 지금 우측에 보여드리는 이 불상으로 바뀌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되는가 하면 이 불상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드는가 하면 인도에 아마도 동남아시아에 상인이 가거나 인도의 상인이 동남아시아에 올 때 굽타양식의 불상에 조그마한 조그마한 나무로 만든 조그마한 이런 포톱을 할 수 있는 얼터 이런 거 불상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저도 이렇게 하나 가지고 있는데 항상 들고 다니는데 조그마한 나무로 만든 거지만 이 안에 보면 관생보살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동남아시아에서 상인들이 인도에 가서 하나 구하거나 인도의 상인들이 이런 걸 하나 구해서 동남아시아까지 가지고 간 다음에 이거를 동남아시아에 우리 도와라와띠의 석재를 조각한 사람들을 보여주고 이대로 하나 만들어 달라 그래서 지금 만든 게 지금 여기 우측에 보이는 도와라와띠 불상입니다 근데 만들 때 지금 보시면 옷이라든지 부처님의 신체 형태는 똑같지만 얼굴은 어떻습니까 얼굴은 굽타 시대의 얼굴에서 특유한 이 몬 사람들 얼굴 동남아시아 얼굴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식의 불상을 몬 도와라와띠 불상이라고 하는데 제법 많이 발견되고 지금 현재 동남아시아 불상과는 조금 다르다 그다음에 우리 사르나트 불상은 뒤에 광배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석재를 지탱해 줬는데 동남아시아에는 이 광배가 없는 게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마도 이제 나무로 만든 이 불상을 들고 가서 만들다 보니 뒤에 광배가 없는 게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냥 딱 불상만 있는 거 그래서 이렇게 아마 만들어진 불상들이 동남아시아에 이제 많이 만들어져서 제법 많이 이 도와라와띠 이 지역에서 발견되니까 제가 이 푸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푸난은 불교 국가라기보다는 시와 신을 믿는 힌두국 국가였는데 도와라와띠는 철저하게 불교 국가였습니다 그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이 도와라와띠에서 법륜이 많이 발견되기 때문인데 인도의 산치에 가면 보통 이제 뭐 저희들이 인도 불교를 이야기할 때 원래 인도 불교에는 불상이 없었다가 이 간다라 지역에 그리스 사람들이 내려오고 그리스와 이 불교가 만나면서 이 불상의 탄생이라는 거대한 변화가 생겨서 불상이 쫙 퍼져나가게 된다 그래서 불상 이전에는 어떤 상징을 통해서 이제 부처님의 말씀이 전해졌다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법륜입니다 지금 여기 산치 대탑에 있는 토라나 게이트에 있는 이 조각을 보시면 이 어떤 신도들 여기 보시면 신도들이라든지 동물들이 전부 다 합장을 하고 있는데 합장을 하고 있는 대상의 한 군데 뭐가 있습니까 법륜이 있습니다 그치 이제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이 앞에 빈자리가 있으니까 빈자리에 부처님이 앉아 계신다는 것을 가정을 하고 합장을 한 것도 되고 아니면 부처님보다는 부처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가르침이 훨씬 더 중요하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에 우리가 기여한다 여러 종교가 많이 있는데 보통 종교를 만든 교주는 결국에 가서 다 신이 됩니다 그치 그래서 자기 자신이 자기가 만든 종교의 가장 대표적인 신앙의 대상이 되고 어떤 그런 식으로 해서 주로 종교를 만든 교주가 신이 되는 신격화가 되는 게 가장 일반적인 형상인데 불교는 아주 독특합니다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내가 아니라 내가 가르침 가르침이 너희들의 의지처가 되고 내가 이야기하고 내려가 걸어간 길이 너희들이 따라갈 이정표가 되니까 고구를 따라가 그런데 이제 부처님의 첫 번째 가르침을 우리 단맛작가 빠받다나 수다 초전법륜경에 의해서 이 법륜을 통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상징하기 때문에 바로 이 법륜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상징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산치에 있는 다른 토라나에 있는 벽화를 보면 법륜을 고대 인도 사람들이 숭배했던 모습이 나오는데 보통 사람 키 정도 되는 기둥을 세우고 기둥 위에 단을 만든 다음에 단위의 법륜을 올리고 이렇게 합장을 하는 그죠? 이런 형태의 부조들이 인도에서는 산치, 아마라와띠 동인도 쪽에 여기서 제법 많이 나오고 바르부뜨에도 있습니다 그죠? 바르부뜨에도 있는데 법륜이 진짜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크기의 법륜들이 어디서 발견되는가 하면 태국 남쪽에 나콤파톰이라든지 방콕이라든지 시탭이라든지 우송에서 발견됩니다 제가 나콤파톰이나 시탭이나 가면 제가 이 법륜이 발견될 때 꼭 사이즈를 한번 재보는데 보통 제가 손을 쫙 벗잖아요 저 정도 크기입니다 손을 벗은 크기 정도의 법륜들이 발견되고 그 다음에 이 법륜과 함께 이 앞에 있는 사슴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법륜이 사슴과 함께 있으면 뭐를 상징하겠습니까? 우리 이시파타나 미가다 부처님께서 최초로 사성제를 설하신 노계아원이 사실 이 사슴과 법륜을 통해서 상징되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법륜이 되는데 우리 방콕 국립박물관에 있는 이 법륜은 상태가 가장 좋게 발견된 아주 중요한 법륜이고요 그 다음에 조금 이제 제가 방금 보여드린 국립박물관에 있는 법륜 보다는 조금 이 형태가 조금 둥글고 좀 뭉텅하긴 하지만 이게 이제 시탭이라고 방콕에서 북동쪽으로 조금 올라간 지역에서 이제 발견된 법륜입니다 이것도 이제 아주 중요한 법륜인데 이 법륜이 왜 중요한가 하면 우리 방콕에서 법륜 발견된 법륜 보시면 이 법륜의 이 바퀴 사례 자세히 보시면 인스크립션 캄스크립트로 문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시탭에서 발견된 법륜도 법륜과 법륜 사이에 있는 공간에 지금 뭐가 있습니까 문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문자가 이렇게 인스크립션이 새겨져 있는 걸 통해 가지고 도대체 그러면 이 드와라와띠 사람들이 법륜을 만들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기의를 했는데 어떤 불교의 가르침에 기의했는가를 저희들이 조금 이제 추정해 볼 수 있는데 흥미로운 거는 이 그 방콕 국립박물관에서 발견된 이 가장 형태가 깨끗한 법륜는 나콤파톰 그러니까 방콕의 서쪽에 있는 도시에서 발견되었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인스크립션은 불교 경전 중에서 저희들이 보통 초전법륜경이라고 그러죠 초전법륜경 초전법륜경이 있으면 초전법륜경에 연달아서 보통 저희들이 무화상경이라고 하는데 요게 이제 연속되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연속되어 나오는 대표적인 게 빨리 율장인데 마바까라는 여기 보면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다음에 최초의 설법을 오비구에게 하기로 결정을 하시고 어디 있는가 보고 오비구가 체크해 보신 다음에 바라나시에 있는 이시파타나 미가다 노계화원에 있으니까 노계화원까지 오셔가지고 오비구에게 최초로 사성제를 설하십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초전법륜경인데 사성제를 설하셨을 때 사성제를 설하는 중간에 오비구 중에 한 명이 깨달음을 못 씁니다 그죠 그래서 그분은 저희들이 교진녀 마하꼰났냐 최초로 깨달음을 얻고 설법이 끝나니까 한 명이 더 깨달음을 얻어서 오비구 중에 두 명이 깨달음을 얻었지만 아직 세 명은 깨달음을 못 얻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노계화원에 계속해서 머무르시면서 나머지 세 사람에게 계속해서 설법을 하는데 그렇게 이어지는 경전을 저희들이 이 무화상경이라고 그럽니다 그죠 무화상경 그래서 이제 요 전체적인 맥락에서 가만히 보면 부처님께서 사성제를 설명하실 때 단순하게 고집 멸도를 안하고 요거를 삼전 12행상에 따라서 설명하십니다 삼전이란게 처음에는 고집 멸도 괴로움이 있다 괴로움의 원인이 있다 괴로움의 소멸이 있다 괴로움의 소멸로 가는 길이 있다 요게 네 번인데 그 다음 네 번은 괴로움은 잘 알려져야만 한다 괴로움의 원인이 충분히 파악돼야만 한다 괴로움의 소멸이 잘 알려져야만 한다 괴로움의 소멸로 가는 길이 충분히 이해되어야만 한다 요게 이제 그 다음 네 번이니까 이제 여덟 번이고요 마지막 네 번은 괴로움이 완전히 알려졌다 괴로움의 원인이 완벽하게 제거됐다 괴로움의 원인의 파괴가 완전히 일어났다 어떤 이런 길을 가는 것이 전체가 다 이루어졌다 하는 이게 이제 전부 다 됐는데 요거 삼전시비행상이라고 하는데 요 삼전시비행상에 각각이 요 스파이크 날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이걸 통해가지고 빨리 율장과 드와라와띠 문화의 관계를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시탭에 있는 요 큰 이 법륜사에 있는 요 인스크립션이 뭔가 하면 보통 저희들이 우단하라고 하기도 하고 율장 대품 앞에 나오는데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은 직후에 자신이 얻은 깨달음을 일주일간 보리스나무 아래에 앉아서 절기십니다 그 절기시는 것을 괴성으로 표현한 게 열심이 명상하는 고귀하신 분에게 12연기의 의미가 명확해졌을 때 그분의 모든 의심이 파괴되었고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모든 것이 원인을 가진다는 것이 확실하게 알려졌다 하는 이 유명한 괴성의 세계가 있는데 이게 괴성이 요 바퀴살 사이에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스리랑카라고 확정해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이 초기 형태의 불교 특히 율장 대품에 나타나는 어떤 이런 가르침을 중심으로 하는 불교가 드와라와띠 지역에 있었다는 것은 확실한 것 같고 어떤 이렇게 단을 세우고 이 불교를 숭배했었던 국가가 있었다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1년에 나콘파톤 바로 옆에 있는 라차부리라는 도시에 갔는데 이 라차부리에 가면 왓마탓이라고 아유타야 시대 때 만들어진 아주 유도 깊은 불교 사원이 있습니다 뒤에 있는 이 프라삿 파랑은 힌두교 양식인데 안에는 이제 불상에 모셔져 있는데 바로 이 라차부리 왓마탓에 가면 이렇게 법륜이 아직도 새겨져 있어서 태국의 불교 신자들이 이 법륜 앞에 가서 절을 합니다 물론 지금 여기 보시면 새로 다 만들었지만 위쪽에 보시면 오리지널 법륜이 조금 남아있습니다 그렇지? 이것만 있으면 우리 전체를 이렇게 리컨스트럭션 할 수 있고 바닥에 베이스가 남아있어 가지고 지금 이걸 이렇게 세웠는데 옛날에는 기둥까지 세워서 제법 높이 했겠지 그렇지? 그래서 우리 이 법륜을 통해서 기원 후 한 4세기 5세기 6세기에 오늘날에 태국 방콕 아유타야 나콘파톰에 있던 지역에 인도로부터 불교 초기불교 형태 초기불교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일정한 인도 불교의 일단이 이 지역에 전파되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해양 실크로드 어떻게 이제 동남아시아가 인도와 중국 사이에서 해상 무역을 통해서 중요한 중개 무역을 하는 국가로 발전했고 그 다음에 어떤 이 해양 실크로드 사이에서 인도의 문화가 어떻게 전해졌으며 최초의 인디아나이지드 스테이츠 인도화된 국가인 푸난이 힌두교를 중심으로 어떻게 이 메콩강 하류와 말레이반도를 중심으로 중개 무역을 하며 더 발전했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힌두교 중심에 푸난과 달리 오늘날에 방콕이 있는 이 차우프라이강 유역에 두하라와띠는 어떤 법륜이라든지 불상을 통해 봤을 때 불교가 아주 강력한 지역이었고 이 불교도 제법 오늘날의 남방불교와 관련이 있는 어떤 부처님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하는 어떤 이런 국가가 아주 초창기에 한 500, 400년, 600년경에 그 지역에 형성되었다는 그것을 볼 수 있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